자유도 웬만큼 다 있고 특별히 뭐? 하! 맞아 나 특별히 보면 있어 이게 뭐지? 다른 세계에서 온 방문자 이거 뭐지? 한번 해볼까요? 어? 조라 마그나 하이드? 아 이상한데 가버렸어요? 가버렸어? 플로이비님 같이 못해? 어 이거 나 혼자 해야되는거야? 뭐지 이거? 왜 혼자 하지? 개미 뚝 조사하라고? 아 나 조사 이런거 되게 싫었는데 뭐 좋아하는게 있었겠냐고 아 맘타 뿔을 입수하라고요? 아 이미 고였.. 아 물론 뭐 고였으니까 가능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하는 재미잖아요 사실 게임은 에이 뭐 저 혼자서도 충분한데 같이 하는게 재미있으니깐요 뭐야 이게? 어? 뭐야 쟤를 잡는거야? 뭐야 저 귀여운거? 뭐야 얘네들? 귀여워 헤이! 뭐야 얘네들? 아이 그럼요 이벤트 영상 끝나면 무조건 난입해주세요 뭐야 이 귀여운 애들?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아? 아이고 미안 저거 어떻게 잡아요? 아 파이널 판타지 콜라보 퀘스트 오 귀엽다 이거 어떻게 잡아? 어 뭐야 쟤만 뭐 머리에 뭐가 났어 꽃이 났어 아 그물만 그물이 없어 왜 너 어디로 갔어? 어? 어? 얘네 어디갔어? 이거 어떻게 해? 아아 기본? 아 이거구나 오 잡았다 이제 쟤네들 하나하나 다 잡아야 돼요? 어? 조금 더 가까이? 아 저쪽에 또 있어 아 요거 하나하나 아 요거 하나하나 어? 어 됐다 됐다 어 귀여워 뭐야? 귀여워 귀여워 집에 놓고 싶다 어 두마리 마이하우스에 어 뭐야 저거? 어? 어 저ichie steak 아 귀여워 귀여워 어? 돼지 귀여워 어 귀여워 저거 되찾아와요 오~~ 야 이거 먹는거 아냐 어어~~ 커졌어? 치치야크가 커졌어? 내가 찾아다 주지 난 멋있는 용기 서 Cen难사 CSV년을 입은 여자 니까 간다 잠깐 이거보고 구존신호 이거 안해도 오실수 있잖아요 그죠 얘 어디로갔어? 저깄다 저깄다 아 스컬리언 아무도 안들어오죠? 어쭈 구글 방패삼아?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몬스터 잡을때 흥겨운 노래가 나오니까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데요? 뭔가 색달나 아우 팅팅 야 두건 이상은 안될것같아 얘가 하도 튀어다녀가지고 아우 잘피하네 3 3 아 아 함정면역 아 뭐야 이거 아니 네모 네모로 이걸 쓰라고 잠깐만 아 잘못 눌렀어 3모로 저거 들고있는 돌 때문이죠? 나 엄청 잘 싸우고있는거 같은데 야아 기다려 왜 도망가 야아아 오케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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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ers 숨어있어? 우리 둘이 싸워라. 아 나 말고 치치야크 아 뭐야 아 이상한데 말해버렸어 자자자자자자 에헤 드롭 드롭 오케이 컴 아 어디 어디 오 호호호 두 대까지만 때리고 튀고 오케이 완벽해 완벽해 좋았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한 대씩 아오 어 체이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아 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어 뭐야 얘 어디로 갔어 시치야크가 어디갔어 아 이쪽이구나 저 이제 되게 침착하게 합니다 침착하게 아 이 와중에 광맥이 캐고 싶은데 아 이 와중에 너무 광맥이 캐고 싶었어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아직 몬인이 때를 못벗은거지 아직 몬인이 때를 못벗은거지 어디있는거야? 여기 밑에있는거야? 호우 호우 아 맞다 앞에서 안돼 안돼 아 사냥은 튼스에게 맡기고 그쵸 아 원래 진정한 리더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하는 리더가 아니라 각자에게 잘하는 그것을 믿고 맡기는 어? 그게 진정한 리더라고 했어요 내가 채집을 잘하면 난 채집을 하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맡기 이씨 잠깐만 아 나 내 에너지를 신경붙였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들끼리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비켜주는 게 진정한 리더라고 했거든요 안되네 불쩍 에너지 신경 딴소리 하다가 왜냐면 일할때 너무 옆에서 리더가 지키고 있으면 일에 집중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조금 이게 또 방송에 나오는게 부끄러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잠깐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방맥도 좀 캐고 방맥도 좀 캐고 아 다왔네 벌써 또 리더가 왔습니다 여러분 나 비약이 있어 아이고 하쏘지 아이고 이런 약간 약간 허술한 모습도 한번씩 보여주고 또 제가 너무 잘하면 고인문분들께서 재미가 없잖아 아이고 나를 이렇게 치우고 가시네 너무 친밀한 친밀한 리더 그래서 어디가신거야? 아 치치야크가 아니라 쿠르르 야크구나 나 왜 자꾸 치치야크라고 했지? 다 왔다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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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커졌어? 아 나 체력 진짜 이거 더 먹으면 더… 와.. 더 깨죠 잠깐만 잠깐만 우와 오우 야 얘 미쳤네 아니지 맞는 척은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 예리도 장전이 아니라 예리도 예리도 다 찬 오우 우연히 맞았어 완벽한 계산한 것 마냥 완벽히 계산한 것 마냥 우연히 맞았어 아 야 너 쎄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가 어우 다행히 즐거워한다 아 야 너 쎄면서 왜 이렇게 많이 도망가 너 이제 끝이야 너 이제 끝이야 너 어디갔어 오우 잠깐잠깐잠깐 야 진짜 센데 쟤 아니 와 미쳐 뭐야 쟤 왜이렇게 쎄 뭐어 아니 나나한테도 한번도 안죽었는데 얘한테 지금 이렇게 죽는다고 어이가 없네 으흠 아니 무슨 얘가 이렇게 쎄 오늘 수레 한번도 안탔는데 아하 리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나 방금 되게 웃겼어 아하 이거 뭐야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쿠르르야크 장난 아니네요 아니 저 오늘 처음 죽었어요 이불조 나나한테도 안죽었는데 와 나 쿠르르야크한테 지금 두번 죽었어 아하 방금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갑자기 왜 나갔지? 너무 반가워서 아하 또 리코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쿠르르야크 제 이상한거 들어가지고 지금 엄청 쎄졌어요 어? 클로이비님 왜 나가셨지? 주무시러 가셨나? 아 어 이번엔 진짜 그냥 한대씩 때리고 저건 튀어야겠다 괜히 저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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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놀리는 사람이 그리웠던게 아니라 애청자가 그리웠던거죠 아 아 얜 잡으러 다니는 더 커진다고요 여기서? 나 비약하나 더 있네 고기 아 고기 갖고 올걸 고기 없나? 뭔가 식사하기는 아까웠어 아까운게 아니라 아까 먹을걸 그냥 이게 더 커져요? 이게 더 커져요? 이거 되게 고나이도 미션이었구나 어? 아니죠? 다 커졌네 얘한테 두 번이나 죽었어 끝? 광맥 없나 광맥? 어 되게 이쁘다 우리집에 요런거 있음 좋겠다 호우 아 그동안에 모는 시간 그러니깐요 지금 하이피님 그리고 에스크님 미우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되게 빨리 깼네요 아 좀 많이 벌써 두 번이나 죽었어 아 벌써 두 번 죽었어요 한 번 더 죽으면 끝이야 하하 아 베이무스의 진원곡 아 근데 베이무스를 지금 한 번 다 깼는데 이거 버스 타고 다 봤어요? 프로 정찰꾼 보물헌터 아 나 이름 나 이름 올랐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보물헌터 뭐야? 어 치욕스럽다 보물헌터 아 빅재미를 위해 수레를 타라 아 서쪽날개님이 따라주신 소주의천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수레 수레 두 번 탔단 말이에요 아 진짜 빵 터지네 아이씨 트레저헌터 어 멋있다 그렇게 부릅시다 인츠는 트레저헌터다 어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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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세트 호출해주세요 네 됐나? 좋았쓰 트레저헌터 아 트레저헌터 좋네 에스크님이 좀 뭘 좀 아시네 얘한테 말한거야? 아 프로힐꾼 너 프로 죽죽 じゃ 아니 너 죽죽 응 헤는 너 죽죽 희기꾼이 뭐야 4천별 돌파 와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드디어 제가 누적 시청자수 4천별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처리보다 더 중요한거죠 4천이 뒤집으면 천사인데 천사 축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다 축하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덧 11월에 방송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금 두달이 조금 넘었네요 천사 무얼 의미나 하는거지 천사 이승의 것이 아니다 그죠 저승의 것이다 수레를 타겠다 가겠다 하늘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